안녕하세요 저는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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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. 기억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의 리더 혜원. 저 하늘에 뜬 혜원. 바다 혜원. 여의 혜 아니고 아이 혜원. 여러분 여러분 딱 봐도 아시죠? 머리 색깔 혼자 이렇게 피는 거 핑크 핑크 핑크. 지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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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 설련입니다. 보름달 개 맞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 막내 규양이 규신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J.I.W.O.O. 지효 지효 지효. 옆에가 예쁜 지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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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! 지효입니다. 제발 제 이름은 끝내 주세요! 제 이름은 페입니다! 제 이름은 페이입니다!